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장면제난 하는 것 중에서 특별히 제가 추천하고 싶은 두 가지만 여러분들께 장면제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장면제난 입니다. 자 키네마스터를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해서 여기 새로 만들기 있죠. 여기 새로 만들기를 터치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터치해서 새 프로젝트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새 프로젝트에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화면 비율은 16대 9로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사진 배치에 있어서는 여기 사진 배치는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진의 길이는 여기에서 7초로 하겠습니다. 장면제난 길이는 기본이 1초인데 저는 심지어 장면제난 강의를 하기 위해서 2초로 바꿨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상단에 있는 상단에 있는 다음을 터치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디어브라우저에 왔습니다. 미디어브라우저에서 다운받은 폴드에서 사진을 몇 개 가져오겠습니다. 사진을 툭 치면 이렇게 가져와집니다. 툭툭 이렇게 치면은 사진이 가져와집니다. 저는 이렇게 6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X 를 터치합니다. 자 여기에서 하단의 좌편의 이것을 터치해서 플레이 헤드 이동 아이콘이죠. 이것을 터치해서 길게 눌러서 타임 맨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장면 전화는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키네마스터 초보자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장면 전화는 여기 사진과 사진이 이렇게 했죠. 그 사이에 여기 이렇게 플러스가 있어요. 플러스는 이것을 눌러서 사진 어떤 한 사진에서 다음 사진으로 넘어갈 때 그 변화할 때의 변화하는 장면 전화 모습을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보세요. 여기서 제가 플레이 시켜 볼게요. 플레이 시키면은 현재 화면의 모니터의 이런 사진에서 다음 사진을 이렇게 꾸빅하면서 그대로 넘어가죠. 넘어갈 때 변화를 자기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하는 것을 할 때는 이 사진과 사진과 사이에 있는 앞의 사진과 뒤의 사진 사이에 있는 이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플러스를 툭 터치하면요. 이와 같이 저 상단에 장면 전환이라는 글자가 또 있죠. 여기 장면 전환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장면 전환에서 장면 전환을 다운 받으려면요. 여기 기어집 있죠. 기어집 이것을 터치합니다. 기어집을 일단 먼저 터치 하겠어요. 터치를 했습니다. 터치를 해서 기존에 다운 받은 장면 전환을 삭제하기 위해서는요. 마이 라고 되어 있죠. 마이라고 되어 있는 마이라는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왼쪽에 보세요. 왼쪽에 장구 같은 게 있죠. 여기 장구 같은 게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것을 터치합니다. 제가 이것을 툭 터치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다운 받은 장면 전환이 두 개가 있네요. 이것을 먼저 삭제부터 하겠습니다. 삭제를 터치하면 삭제를 눌러서 이렇게 삭제를 눌러서 삭제하면 삭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의 장면 전환을 삭제했습니다. 삭제하고서 다시 제가 여기서 이 플러스를 눌러서 장면 전환을 먼저 다운 받겠습니다. 제가 추천한 장면 전환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플러스를 터치하면 기본적으로 있는 장면 전환만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는 것만 있는데 여기서 다운 받기 위해서는요. 이 기어집을 터치합니다. 기어집을 툭 터치해서 그러니까 왼쪽에 보세요. 이 장구 같은 게 있죠. 이게 장면 전환입니다. 이것을 여기 장면 전환입니다. 여기 위에 보세요. 장면 전환 이렇게 써놓았죠. 장면 전환에서 여기 3D가 지금 현재 선택이 되어 있어요. 3D가 여기에서 두 가지만 제가 딱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장면 전환입니다. 여기에서 위로 아래로 쭉 내려가면요. 3D 접는 효과라는 게 있어요. 3D 접는 효과. 3D 접는 효과를 터치한 다음에 이게 다운로드 있죠. 다운로드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다운로드가 다 되면은 이와 같이 설치됨 이라고 뜹니다. 그러면 설치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하나만 더 추천하겠어요. 3D 책 작는 김 이게 아주 쓸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또 터치해서 다운로드를 터치합니다. 다운로드를 터치하면은 다운로드가 다 되면 설치됨이 뜹니다. 이 장면 전환이요. 뒤로 가기 합니다. 장면 전환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액션 이라든가 오른쪽에 보세요. 여기 액션 이라든가 아날로그인가 교차 등등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밑에 내려가도 또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이러한 장면 전환을 초보자들은 다운받아서 마구 씁니다. 그러면 화면이 굉장히 어지러워져요. 그리고 사용자 친화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면 전환을 함부로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현재 이렇게 다 다운받은 다음에 왼쪽 상단에 X를 터치합니다. X를 터치해서 빠져나가야 되겠죠. 터치해서 빠져나가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다운받은 장면 전환이 여기 3D 책 작는 김과 3D 접는 효과 있죠. 저는 이 두 개를 강력히 추출합니다. 이 두 개를 사용하면 거의 다른 것은 쓸 필요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 두 개는 지저분하지 않고 상당히 깔끔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현재 여기 선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하면은 여기 장면 전환이라는 이런 글자가 다시요. 자 여기서 여기서 사진과 사진 사이는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장면 전환이 나왔을 때 저는 여기서 아까 다운받은 3D 접는 효과를 터치하겠습니다. 이것을 적용시켜 보겠어요. 습는 조카를 터치해서 여기에서 공이를 적용시켜 보겠어요. 공이. 자 공이를 터치하면은 모니터를 보세요. 모니터를 보니까 여기에서 모니터를 보니까 장면 전환이 적용되고 있죠. 여기 보세요. 이게 장면 전환이 적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장면 전환입니다. 그렇게 장면 전환을 적용시킨 다음에는 저 위에 오른쪽 상단에 V 있죠. V 이것을 터치해서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 장면 전환을 적용시켜 보겠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를 터치해 보겠어요. 터치해서 자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또 장면 전환이 나오죠. 여기 저기 장면 전환이 나왔죠. 여기에서 자 다시요. 조금 네 다시요. 자 다시 플러스를 플러스를 누릅니다.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이번에는 책장 3D 책 넘김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3D 책 넘김을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해서 여기 011번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다 적용해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걸 하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011번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011번을 터치하면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으로 아래로 이렇게 다음피를 책장을 넘기듯이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기서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V자 눌러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V자를 터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 자 플레이를 한번 시켜 보겠어요. 플레이를 시키면은 이 앞장면이 이제 화면을 보세요. 구담 장면입니다. 이렇게 3D 접는 효과가 되고 다음에는 페이지 넘김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장면 전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큰 넓은 화면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화면이 이렇게 좌우로 열리면서 넘어가는 것과 다음에 이렇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가장 많이 적용한 이 두 가지입니다. 두 종류니까 장면 전환을 브러스를 터치하면 이 장면 전환 중에서 3D 책장 넘김 그리고 3D 접는 효과 이 두 가지를 저는 가장 많이 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다른 장면 전환은 마구 쓰면은 동영상에 아주 지지분해집니다. 이 두 개를 다운받아서 여러분들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세요 고맙습니다.